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신세계 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이달 25일부터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빗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빗썸 캐시는 빗썸 회원들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원화 포인트를 모두 합친 총 자산을 말합니다. 빗썸 회원은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 구매 페이지 내 본인의 결제 정보를 확인한 후 다양한 결제 수단 중 빗썸 캐시 결제를 선택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빗썸 캐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시점의 시세의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빗썸과 신세계 면세점은 면세점 업계 최초로 빗썸 캐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이달 27일부터 4달까지 빗썸 캐시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2천원 즉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빗썸 캐시로 결제만 해도 신세계 면세점 통합 멤버십을 골드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한편 빗썸은 국내외 유명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암호화폐 결제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